내 곁으로 다가갈게 I shouldn't stop you leaving my eyes to yours I knew that it's so much, yeah I shouldn't stop you showing the way to your heart 클래스코인 프로젝트 여러분들 아시나요? 네! 네 거기서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클래스럴러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음악 좀 더 줄여주세요 자 지금 한 곡이 흐르고 있어요 자 제가 다른 곡을 틀었죠? 지금 두 곡이 같이 나오고 있는거에요 저는 전혀 비트레스만 하지 않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비트레스 계산을 해서 맞춰주는거죠 자 이 창이 뜹니다 이 창은 에디 창이에요 이 창은 타임라인이 흘러가면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해서 넣을 수 있는거죠 자 이런 창이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는 것도 프로툴 플레이와 동시에 연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버추얼 악기를 또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고 프로툴에 있는 것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강한 모티베이션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강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저는 시간이 높아요 시간의 압박은 굉장히 스트레스지만 시간의 압박은 창작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데드라인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음악 끝내지 못해요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지가 자꾸 낫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데드라인을 주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하는거야 몸도를 시키고 이제 마이페이지 생friendly 저거는 자세히 이걸 다 해버려야 하는거죠 그리고 smoke들은 이거 난 지금 네 거짓말이에요 도움들어 저거 남기 위해서